다음 사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세계 최초로 아홉 쌍둥이를 낳아서 화제가 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최근 가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아홉 사진 아홉 쌍둥이 사진 세지도 못하겠네 딱 얼핏 보면 유아원 사진인가?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사진입니다 지난 5월에 모로코에서 세계 최초로 아홉 쌍둥이를 낳았던 말리 출신의 한리마 씨의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저 아이들이 지금 6개월 됐다고요 처음에 진단은 7쌍둥이라고 진단받았는데 나 보니까 9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아홉 쌍둥이가 지금 다 낳아서 고국 말리에서는 저 아홉 쌍둥이를 잘 기르기 힘들어서 현재 모로코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재미있는 게 엄마가 하루에 기저귀를 몇 개나 빨까요? 글쎄요 가만있어 아홉 명이면 하루에 한 아이 키울 때 보통 한 9장 10장 정도 쓴다고 하면 하루에 기저귀를 100개를 갈고 아이들이 먹는 우유도 하루에 6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들을 돌봐주는 의료진과 그리고 또 전세계 후원자들에게 아이 엄마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래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